스가리아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루파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망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루파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 우리 다같이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반갑게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틀의 인생이 됩시다 아멘 오늘 수요예배는 큰사나 평지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오늘 성경은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의심을 받은 새사람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은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불신앙의 옛틀에 갇혀있는 고정령 인생을 말합니다 반면에 새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즉시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을 만나더라도 일산파의 칼을 가지고 모든 문제의 매듭을 단순히 풀어버리는 그런 새틀을 가진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오늘까지 3일 동안 옛사람으로 살았습니까? 새사람으로 승리했습니까? 생각보다 예상보다 대답이 굉장히 저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결과가 바로 새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 남은 이 소중한 인생을 구질구질한 옛틀에 갇혀가지고 옛사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어마어마한 영적 본론의 축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새틀의 인생이 될 것이냐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중요한 축복의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하고 딸, 8살, 6살이 됐는데요 제가 핸드폰, 아이폰을 쓰고 있습니다 그 아이폰 뒤에 보면 애플 로고가 있습니다 그 보면 사과를 베어 먹은 듯한 로고가 있죠 아직 어리니까 그걸 보고 저희 딸과 아들이 그걸 선악가로 생각한 거예요 선악가 실은 사과인데 애플인데 그래서 이 애플 이거 흑안문화라고 선악가니까 따먹었으니까 랩몬트다운 생각이겠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앞으로 커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는 핸드폰을 만들 거라고 그리고 사몬을 나오는 핸드폰을 만들겠다고 일단 꿈은 클수록 좋은 거죠 실현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카페인, 우울증의 그게 아니라 카페인을 보면서 그 껍데기 허울에 속는 것이 아니라 보금의 눈으로 영적 시각으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현장에 답을 주고 살리고 치유하는 그런 전도 작품을 남기는 세틀 인생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읽었던 이 스가리아서는 오랜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성전 재건의 큰 비전을 가슴에 품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당장 찾아온 것은 바로 참담한 현실이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가지고 예루살렘은 완전히 황폐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먹고 살 기본적인 환경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아주 참담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밖으로는 주변 나라들이 경계하고 이 성전 재건을 방해했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안으로는 북이스라엘 동족이죠 이 동족들이 이 성전 재건을 거세게 반발하고 방해하고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전 재건의 기초만을 준비해놓고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스가리아 선지자를 세우셔서 낙심과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2019년을 시작한 지 벌써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3월 첫 주를 맞이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라는 경칩 아마 우리 젊은 청년들 레몬트들은 잘 모르죠 저도 잘 이게 오늘 네이버 보고 알았습니다 오늘 경칩이라고 막 개구리가 계속 그림이 뜨길래 뭐냐 봤더니 오늘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봄의 기운이 찾아오는 경칩이라고 합니다 뉴스에 보니까 이 개구리들이 봄 기운을 느끼고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밖으로 나왔다가 바로 마트하고 약국으로 가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다시 사서 다시 땅 속으로 들어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상황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천말씀 운동 그리고 237나라 보구마 그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개인과 가정들 또 생업과 현장에서 주신 이 언약들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인도를 받아가고 있습니까 분명히 시작은 원대한 언약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지금 나의 현실은 지금 나의 상황은 낙심과 염려와 그리고 답답함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에 참석한 그리고 인터넷으로 멀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족들에게 있는 모든 큰 산들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면서 닫혀있는 많은 응답의 문들이 열려지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너져야 할 큰 산입니다 성전 재건의 꿈과 희망을 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 당장 찾아온 것은 다름 아닌 현실적인 문제와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 완전히 황폐해져 있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너무나 많이 있지만 실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많은 큰 산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는 어떤 큰 산이 놓여져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는 어떤 큰 산이 지금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지역과 현장에는 어떤 큰 산들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오늘 이 밤에 무너져야 될 큰 산 반드시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잘못된 틀입니다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뭔가의 잘못된 틀에 갇혀 있습니다 어떤 틀입니까? 철저하게 나라는 나 중심의 틀 그리고 모든 것이 돈, 물질, 육신, 욕심 이러한 틀 그리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오직 내 꿈과 야망을 위한 그런 성공 중심의 잘못된 틀이 아주 깊게 각인, 뿔이 채질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은 7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자신들도 모르게 이 불신앙과 세상의 문화가 뼛속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다 결정적인 문제와 현실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을 만났을 때 결정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있는 잘못된 틀이 바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결국 각인된 것이 응답으로 오게 됩니다 뿌리 내린 것이 열매로 맺혀지게 됩니다 체질된 대로 남은 인생과 미래를 그 체질대로 반드시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각인된 것 지금 나에게 뿌리 내려져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체질되어 있는 것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또 다른 버전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마다 자기 생각에 좋을 대로 제 멋대로 하였더라 이게 훨씬 마음에 와닿죠 이 사사기 21장 25절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이고 마지막 절입니다 그 결론이 뭐냐 사람이 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자기 멋대로 다 나갔다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정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12명의 사사를 세워서 직접 통치하시는 그런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육신적인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참된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통치자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이걸 사실적으로 표현하면요 지 마음대로 지 좋을 대로 지 멋대로 조금 더 실질적으로 현장적인 표현을 쓰겠습니다 지 꿀리는 대로 죄송합니다 거룩한 수락에 이런 현장적인 용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지 꿀리는 대로 그렇게 지냈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감정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내 인생에 내가 바로 왕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준대로 내 방식대로 그 모든 것을 풀어가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의 결론이었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갔더라 딱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감교한 뱀이 선악가를 딱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저 선악가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서 선악을 구분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네가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 사단의 속임이죠 그래서 사사기는 구약시대의 가장 어두운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결국은 후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수하가 죽은 뒤에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출혈굽의 기적과 그 광야의 역사를 체험했던 여호수하와 그 세대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죠?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즉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후대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럼 그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대뿐만 아니라 그 후대까지 완전히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게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교회 미국교회 이미 문을 다 닫았습니다 지금 계속 말씀에 나오고 있죠 유럽에만 약 8천 개 교회가 미국의 약 1만 개 교회가 이미 문을 닫았고 경미에 나와 있습니다 드디어 한국마저도 문 닫는 시대가 이미 왔고 교회가 팔려나가는 부도시대가 이미 찾아왔습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입니까? 먼 성경의 이야기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무너져야 될 큰 산 두 번째는 뭡니까? 과거의 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다가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신자에게 처참하게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속에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과 위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겠다 하나님이 행하실 세일이 뭡니까? 광야에 길을 내겠다 사막에 강물을 내겠다 이런 세일의 희망의 언약의 메시지를 주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생각과 마음이 과거 상태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사단은 지금 현재의 일을 가지고도 우리를 속이지만 주로 과거의 것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속입니다 과거의 것이 뭡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 상처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실패 내 안에 있는 그 연약함 결국 그 과거의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복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갈부리산의 십자가를 붙들지 못하도록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과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세일을 행하였다 말씀하셨는데 그 오늘과 미래를 향해서 도전하지 못하도록 그 과거에 주저앉아서 실패하도록 사단은 속이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혹시나 지난 1월달, 2월달에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잘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어제 비록 실패했지만 오늘 다시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세 번씩이나 부인하고 나중에는 실망해가지고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게 베드로 수준입니다 그게 베드로의 상태입니다 그런 실패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베드로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다 따지면서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낙심하고 실망한 베드로에게 오려 주님은 새로운 사명과 힘을 주셨습니다 괜찮다는 거죠 실패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이전일, 지난일, 옛날일 과거의 모든 상처와 그 틀들을 오늘 이 밤에 완전히 다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무너져야 될 큰 산 세 번째는 실패의 틀입니다 오늘 스가리아 4장 6절에 보니까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할 때에 이스라엘 백인들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 이제 우리가 겨우 정말 겨우 겨우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당장 돌아와서 집도 지어야 되고 먹고 사는 것도 챙겨야 되는데 무슨 성전 재건이냐 그리고 이전에 지은 그 솔로몬 어마어마한 그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 없는 이 스루 빠벨 성전 짓는 것이 과연 무슨 유익이 되고 이게 무슨 큰일이 되겠느냐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교만함과 강박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무엇이 실패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자 했던 일이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실패입니까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힘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전혀 믿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 실패입니다 사단은 눈에 보이는 현실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 빠벨 성전 재건은 현실에 부딪혀서 유다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는 이런 불상사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실력이 모자라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실패하는 겁니까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그 불신앙이 지금 나와 내 가정과 내 후대와 내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능력, 실력 누가 나를 안 도와줘서 누가 나를 안 밀어줘서 그렇지 않습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스루 빠벨은 천사를 통해 받은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셨고 드디어 성전의 머리또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 나와 우리 가정 내 업과 내 지역에 있는 모든 잘못된 불신앙과 실패의 틀을 완전히 깨트리는 내 앞에 놓여있는 모든 큰 산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오직의 새로운 틀입니다 오늘 스가리아 4장 7절에 보니까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루 빠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냐 하던 성전재건이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 가운데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지금 우리 가정 앞에 놓여있는 지금 내 생업의 현장에 놓여있는 그 큰 산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의 새로운 틀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의 새로운 틀이 뭡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올인입니다 오늘 스가리아 4장 6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과 능력이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이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이라 올인이라는 것은 중심, 관심, 집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 실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겸하여 섬기지 못할 것이다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는 분명합니다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에 있다는 건요 둘 다 아니라는 뜻입니다 둘 다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단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올인하지 못하도록 즉 분열되고 갈등하고 흔들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10편 119편 1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 품는 자 야고보소 1장 7절에서 8절에서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은 기도 응답받기를 전혀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는요? 내 생각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 다른 한편은요? 내가 원하는 것 이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은 아예 응답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올인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그리스도 뭡니까? 138 요즘 워낙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죠? 우리 다락방은 숫자 노리지 않습니까? 138, 14, 24, 25, 00 비밀번호도 굉장히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제가 많이 쓰는 비밀번호가 1616 제 이메일 주소도 1616이고 더 얘기하면 개인 신상이 털리니까 138 저와 여러분이 문제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형평과 내 사정과 내 현실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판 삼아서 그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사령연 1장 14절에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의 생을 거는 여러분 올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한번 제대로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한번 제대로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 오늘에 여러분이 한번 생을 걸고 올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보니까 영적인 것에 한 번도 올인해 본 적이 없어요 영적인 올인을 체험해 본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자기의 틀에 갇혀가지고 늘 큰 산에 눌려가지고 고생하며 기지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죠 한 번만 제대로 올인하면 되는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올인의 삶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직의 새로운 틀 두 번째는 바로 올 아웃입니다 올 아웃이라는 것은 온 힘을 다하여 총력을 기울인다 전력을 다한다 그게 올 아웃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에 올인하고 집중하면 그 속에서 참된 능력과 힘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로 향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올 아웃이라는 것은 방향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로 나갈 것이냐? 어디로 달려갈 것이냐? 그게 올 아웃입니다 빌리포서 3장 14절에 보니까 표 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디에다가 올 아웃 했습니까? 표 때 내 야망, 내 동기, 내 성공, 내 목적 그게 아니라는 거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바울은 일평생 올인했고 올 아웃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적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도 그 후에 예수께서 각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 때 열두 제자가 함께하였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두 발로 각 성과 각 마을과 각 도시 각 촌을 다 두루다니셨다는 겁니다 모든 현장을 다 가셨다는 겁니다 지금 저희 대교구는 대신방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캠프냐? 그냥 신방이 아니라 캠프입니다 캠프 그 개인과 가정이 그 현장과 그 지역과 그 후대가 빛으로 치유되고 살아나고 모든 예틀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틀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캠프의 응답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어떤 지역의 한 군사님이 하남시라는 그곳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복지사시니까 거기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 지역아동센터에는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까지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와서 공부도 하고 숙제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군사님이 그 지역아동센터에서 어떤 초등학생 한 명 2학년인가 3학년 학생 한 명을 만났는데 이 아이는 유치원 때부터 그러니까 7살 때부터 늘 자기 죽고 싶다고 늘 자살을 생각하고 늘 자살 충동을 느끼고 늘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그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그 상처와 부모님의 이혼과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7살이 뭔 세상을 안다고 그렇게 시달리다가 이 지역아동센터에 와서 군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술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많은 문제 많던 아이들이 이 아동센터에 와가지고 영접하고 매일 말씀 듣고 매일 성경구절 쓰고 그러면서 말씀이 점점 아이들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서서히 변화되고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매일 싸우고 사고치던 아이들이 이상하죠? 변화돼요 그 어떤 걸로도 통제되지 않던 그 아이들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들어가니까 생명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 치유받고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동지역센터에 벌써 다문화 가정 아이들만 십수명이 될 만큼 완전 현장 중의 현장이죠 어떤 군사님은 자기 아파트 바로 앞에 중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파트 맞은편에 아무래도 우리 집 아파트 앞에 중학교가 있으니까 그 중학교 현장을 놓고 3년 동안 일심전심지속으로 기도한 겁니다 그 학교를 살리게 해달라고 그런데 너무나 신기한 건요 원래 2월 달에 같은 지역의 어떤 집사님이 다른 학교에서 환경미화 일을 하시다가 그 군사님이 3년 동안 기도했던 그 학교로 갑작스럽게 원래는 도저히 그 학교로 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랑 갑작스럽게 여러 사람을 그만두게 만들고 하여튼 이런 작업들을 통해가지고 그 중학교로 하나님이 오게 하신 거예요 우연입니까? 그냥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겁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어떤 지역의 군사님은 제가 얘기 들어보니까요 신방 가서 포럼을 듣는데 경제가 완전히 묶여버린 겁니다 돈이 한 푼도 나올 데가 없을 만큼 완전히 경제가 묶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죠 이 군사님이 가는 곳마다 계속 불신자가 예수 영접하고 복음 듣고 생명이 살아나고 영접운동이 일어납니다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이 영접한 불신자들을 교회로 데려와야 되는데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죠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교회 셔틀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군사님이 결단하신 거예요 원래 모닝 타고 있었는데 모닝 모닝이라는 차를 타고 있었는데 도저히 그 차에 다 태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군사님이 결단하고 카니발로 바꿨습니다 도저히 그럴 형편이 안 되는데 모닝도 버거운데 주일마다 6명, 7명, 8명을 그 차에 태워가지고 2부 왔다가 3부 오고 2부, 3부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냥 버스 타고 오면 2시간 넘게 걸립니다 초대교회는 지역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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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집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4등료 5장 42절에 나와 있죠 초대교회는 완전히 올 아웃했습니다 근데 우린 자꾸 핑계됩니다 어떤 핑계를 대죠? 나는 가난하고 나는 힘이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훈련도 많이 안 받았고 난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 현장이 없어요 목사님 전도할 곳이 없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요 요즘은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요 한 번도 제대로 올인을 해보지 않은 겁니다 그게 올인을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초대교회는 상황과 환경과 형편이 다 좋아가지고 이런 올 아웃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한 번도 제대로 올인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복음에 말씀에 사문을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에 완전 올인하고 사문을에 올인하면 그 어떤 현실도 그 어떤 환경도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직의 새로운 틀 마지막 세 번째는 올 체인지입니다 오늘 스가리아 4장 7절에 보니까 평지가 되리라 큰 사나 네가 무엇이냐 수루빠벨 앞에서 평지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가 머리돌을 내놓았을 때에 머리돌이라는 것은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그 건물 가장 중앙에다가 몇 년 몇 월 어떻게 기공되고 누가 했다라고 딱 붙이는 현판입니다 지금 무슨 말이죠?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놓는 것이 머리돌입니다 드디어 머리돌이 놓여지게 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은총 은총이 있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 백성들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뭡니까? 바로 올 체인지입니다 하나님은 친히 수루빠벨에게 능력을 주셔서 드디어 성전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막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특별히 수루빠벨에게는 그 어떤 인간적인 세상적인 힘과 능력이 전무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수루빠벨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임하게 되니까 그 언약을 제대로 붙잡은 수루빠벨 한 사람 때문에 온 유다 백성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16년 덩이나 포기하고 중단되어 있던 그 성전 재건이 머리띠를 놓게 되는 완성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큰 산하니가 무엇이냐? 우린 자꾸만 큰 산만 얘기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우리 가정은 맨날 가난하고 우리 가정은 맨날 힘들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부족하고 늘 큰 산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산하니가 무엇이냐? 수루빠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복음은 그리스도는 그 어떤 것도 살리고 치유하고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올 체인지 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후대와 자녀들이 올 체인지 되는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과 산업과 전문성이 올 체인지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스가리아 사장 9절에 보니까 수루빠벨의 손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그의 손이 그 일을 마치리라 또한 스가리아 사장 10절에 보니까 수루빠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수루빠벨이 누굽니까?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수루빠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구약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모든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학교와 여러분의 지역에서 영적 수루빠벨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루빠벨의 손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성전 재건을 하나님은 수루빠벨의 손을 통해서 성전의 기초를 놓고 머리띠를 놓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수루빠벨의 손이 되어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후대를 살리고 여러분의 현장과 지역을 살리는 그러한 사명자의 손으로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수루빠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림줄이 뭡니까? 다림줄이라는 것은 건축에 있어서 꼭 필요한 도구입니다 우리 역삼각형 추 모양이 되어있죠 이게 바로 다림줄이라는 기구입니다 이 다림줄은 수평과 수직이 맞아야만이 건물을 정확하게 쌓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도구가 바로 다림줄입니다 수루빠벨의 손에 있는 다림줄이란 것은 여러분의 오른손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복음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편 왼손에는 그 복음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즉 강단과 사모눌과 나의 CBDIP를 여러분이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0절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여러분 눈이 두 개 있죠 우리가 근데 여러분 만약에 눈이 네 개 있다 저 뒤통수에도 있고 옆에도 있다 어떻게 되죠? 절대 속지 않겠죠 왜? 다 보이니까 오늘 눈이 몇 개 있다고요? 일곱 개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약을 붙잡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현실과 환경 여러 가지 현실과 상황으로부터 여러분들을 불꽃같은 눈동자로 여러분을 두루 보살펴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오늘 여러분 개인과 가정 현장과 지역에 버티고 서 있는 모든 큰 산들 모든 예틀들이 주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는 그 예틀이 완전히 깨트려지는 그래서 모든 예원의 가족들이 사천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2, 3, 7 나라 살리는 빛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